3장의 마스크팩이 들어있는 제품인데요.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피부, 너무 좋은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진 것 보이세요? 여러분,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저는 직업 특성상 화장을 자주 하다보니까 그럴 때 제가 사용해주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. 바로 미래 8분 프로앰플, 미세분자로 피부의 진피칭부터 관리해주는 앰플과 먼저 앰플을 사용해서 피부 속까지 촉촉한 물광피부를 만들어줄게요. 이 앰플은 사용 전에 흔들어줘야 되는데요. 물광, 기름을 7대3 황금 비율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입니다. 앰플을 바르는 즉시 빠르게 피부 속까지 촉촉히 스며들게 하고 피부에서 광이 나는 걸어 보실 수 있는데요. 고농축 에센스를 사용한 앰플이어서 피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주는 똑똑한 앰플이에요.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을 붙여줄게요. 붙이실 때는 필름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올리고 자리를 잡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필름을 떼어내면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어요. 그리고 민감하고 연약한 피부에도 효과적인 보습 성분이 들어있어요. 8분이 지났고요. 이제 마스크팩을 떼어볼게요. 마스크팩을 떼어내니까 수분이 피부 속까지 꽉 찬 느낌이 들어요. 촉촉하고 부드러워진 피부? 너무 좋아요. 또 피부가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서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진 거 보이세요? 건조하고 칙칙한 제 피부를 8분 안에 해결해주는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. 여러분도 미래의 8분 프로 앰플팩과 함께 빠르고 쉽게 피부관리해보세요.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진 피부를 만날 거예요. 안녕!